안녕하세요 왕입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렝이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사기결혼으로 빚 10억원을 떠안았으나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근황을 밝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인 낸시렝은 2003년 베니스 산 마르코 성당 앞에서 빨간 난제리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낸시렝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양이 인형을 어디를 가든 어깨에 안고 다니는 것이 유명해졌고 LG전자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 광고에 출연하고 3분 토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2015년에는 머슬머니야 유니버스 세계 대회 선발전에 출전해 클래식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낸시렝은 지난 2017년 위안 컬렉션의 회장인 왕진진과 결혼을 발표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존준우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왕진진은 특수광도 상해 성폭행 등을 동시에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자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왕진진은 복역 중에 교도관까지 폭행해 징역 1년 이상을 더 살았던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고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녀의 편지를 이조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왕진진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자 낸시렝은 남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왕진진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결혼했다라며 나는 왕진진을 사랑한다. 왕진진은 밥 아티스트 낸시렝을 사랑한다라고 자신들의 결혼을 축복해달라는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왕진진의 거짓말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마카오의 모 재벌그룹 회장에 숨겨진 아들이라던 왕진진은 시골에 친어머니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낸시렝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왕진진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낸시렝은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낸시렝은 언론을 통해 왕진진의 과거 행적이 아닌 폭언과 폭행을 참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낸시렝은 언론을 통해 남편은 내 앞에서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대치했다라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낸시렝은 왕진진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후 낸시렝은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왕진진과의 결혼을 왜 반대하는지 몰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전시회를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낸시렝은 계획을 갖고 접근한 상대방에게 쉽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작품 활동을 금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욕심도 있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낸시렝은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 2021년 11월 11일 방송된 MBN 현장 루퍼 특종세상 출연해 낸시렝은 저는 그냥 이혼 대상일 뿐이었다라며 그 사람이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대출받게끔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낸시렝은 빚이 있다고 밝히며 처음에는 빚이 8억 원으로 시작했다. 전남편 말이 마카오의 엄마와 여동생은 잘 산다. 좀만 버티면 마카오에서 결혼식도 하자고 하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낸시렝은 전남편이 사채까지 끌고 와서 내게 사인을 하게 했다. 전남편에게 직접 준 건 아니고 빌린단을 어디어디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아티스트인데 거의 3년 돼가니까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9억 8천만 원이다. 이자도 불고 나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 달에 사채이자만 600만 원이라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